경북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영어 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 주말까지 비교적 원화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느덧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안입니다. 강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릴 전망인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내일 영어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여전히 춥겠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 내려져 있던 건조경보는 건조주의보로 특보가 완화됐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 내리던 눈은 잦아들었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더 진하겠습니다. 빙판길이 많으니까요. 조심히 다니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 분포로 경주는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6도에서 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까지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영상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3도선에 머물겠습니다. 여전히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주말 동안에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